여여 한강이란 강가에서 숨을 멈춰버린 물고기들 사람들은 어머? 하고 놀라는 이 광경이지만 이 사람들 저 사람들의 손에는 일회용품이 들려있어 앉을 수는 없다고 투덜투덜투덜거리지만 노력도 채 안해봤잖아 사실 나도 그 사람들 중에 하나인가봐 쓰면 안된다고 하면서 나무잖가락으로 짜장면을 비비고 플라스틱 숟가락으로 주먹을 비비고 오른손으로 비비고 왼손으로 비비고 투르려고 노력은 하는데 편한걸 어떡해 딱 일주일 동안은 일회용품을 안쓰는 것을 성공했는데 짜장면한테는 대실패 괜히 짜장면 먹자고 한 아빠가 괜히 실패해 짜장면 먹을 때마다 미안함이 느껴져 어차피 나만 그런거 아니니까 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비비다 보면 나 하나라도 지켜야 하는데라는 생각이 떠올라 새우가 들어간 죽도 똑같아 반 동그라미 모양의 새우몬 참새로 보이는 플라스틱 숟가락이 보기가 싫어서 빨리 숟가락과 함께 새우를 입에 넣어버리고 해 집에선 짜장면이 나를 괴롭히고 학교에선 실과가 나를 괴롭히고 환경 시술을 표시하라는 항목들 나무젓가락과 같은 일회용품 사용을 묶는 3번에선 급당황 마음에 찔렸지만 칭찬받을 욕심에 매우 아님을 선택하고 말았지 오늘 지구의 날부터 일회용품은 멀리 멀리 서울의 한복 팩 지구의 나를 위해 무대 위에 올랐어 나는 정태 지구의 상탭은 위태 어릴 적 지구를 지키는 독수리 오형제 우리들의 걱정 없이 지구 위에 살고 있지 지구를 위해 캡틴 플래닛은 땅, 불, 바람, 물, 마음 다섯 가지 힘을 하나로 완치 독수리 오형제와 캡틴 플래닛은 이미 10년 전 은퇴했고 지금 지구를 누가 지키는지 아는 사람 있어? 오 나날이 편리해지는 우리의 생활 에어컨, 자동차, 선풍기, 휴대폰, 비행기 우리는 풍요롭게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편리가 지구를 부담스럽게 만들어 연애를 하다가 부담주면 애인과 안녕 할 수는 없지만 지구에게 부담주면 지구와 안녕 할 순 없잖아 독수리 오형제와 캡틴 플래닛은 없지만 이제부터 우리가 지구를 지켜보면 어때? 우리가 만드는 행복한 지구 우리가 만드는 즐거운 지구 슬램에 참여하려 아침부터 바빠 일어나서 식구들 밥을 먼저 챙겨 계란찜에 가지나물 몇 가지만 묻힐 것을 싱싱 자전거 타고 제네시장에서 건져온 오이 오이 소매기까지 욕심을 내버렸어 머리는 빙글빙글 시간에 쫓겨 지글지글 사람일은 너무나 바빠 이런저런 세상 사람 머리끈이 복잡할 때 물 한 명 챙겨들고 자전거를 타고 나가볼래 복잡 때는 큰 길을 피해 뒷골목으로 접어들면 당장 넘어 피어난 예쁜 꽃들 화분에 심어 놓은 고추며 가지며 길거리에 주그리고 앉아 담배 피우는 아저씨며 조낭만한 벤치에 모여 앉아 이야기 나누는 할머니들 바로 앞 제네시장의 바지락에 모시조개 가지와 토마토 싱싱하고 가격도 착해 월요일도 토요일도 언제나 편안이 묵직해 무면허의 내가 지구를 위해 할 수 있는 일 가까운 거리라면 자전거로 달리는 길 이웃들의 사는 모습을 지켜보며 욕심내지 않고 잠보는 길 이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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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웃!